니더 니더님 네 너무 신났어 근데 무서워 여러분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 보이죠?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스케이트 스케이트 처음 타봐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아빠 몇년만에 왔어 나 15년? 삶의 간이 지나갔네 저도 아기들 타가지고 잘 탈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네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자 장갑도.. 장갑은 어디 보여요? 장갑도 안에서 터널에 닿는 아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됐어요?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요? 어디로 가요? 저기요 갔어요 어우 벌써부터 추워 뭐야 냄새 안 추운데 갈게 벌써 안 나왔다 엄청 크지? 너무 부착한거 같은데 근데 30이랑 같이 가요 이거 나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입는거야? 빼 여기? 딱 맞아? 딱 맞아 뭐 뭐가 서있다? 뭐가 서있다? 아 서있다고? 어때? 일단 발 일단 걷는거는 그렇게 구비하진 않아요 굳이 신는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난 발이 아픈데? 그럼 작은거 아니야? 아니 몰라 이거 다 아기들 쓰는거야 이거 내려가야돼 잘 걸어다닌다 굳이 신는 사람은 괜찮아 아기들 엄청 무서워있다 나 어떡해? 어휴 어휴 어 안 넘어진다 그래도 어? 아휴 잡아줘 여기있다 여기있다 근데 지금 이거 반대방향이야 옆방향이야 여기 저기로 가야돼 아냐아냐 옆방향으로 가야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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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 어휴 앞에도 초보자 있습니다 어휴 그래서 여기로 왔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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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밀어야 될지 모르겠어 엄청말로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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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봐봐 어어 오늘도 잘 타는거야 지금 안 넘어지고 이정도면 나 이걸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야 이제 손 놓을게 나 코가 부르지는 거 아니야? 이제 손 놓을게 요호호호호 안 넘어졌어 요호호호 잘 만해? 요호호 재밌어? 안 넘어지면 잘 살고 있는 거야 여기 가까이 보는 것도 경험이야 어때? 너무 부러워 이제 좀 있으면 얼음 한번 얼려준대 정비 다시 올라오는 사단 비행실이 좀 돼 가지고 다 깨졌어 다 깨졌어 이거 봐라 조금 있으면 완전 바짝바짝 거린다 자기가 조합 조금 있으면 보면 알아 아직 한 번도 안 넘어졌지? 한 번 이렇게 손을 잡아서 안 넘어졌지? 원래 엉덩이에 넘어지고 옆에 안 넘어졌지? 너무 커 좀 해줄게 반짝반짝까지 들어와 들어와 여기서 타면 되게 재밌다 훨씬 재밌겠다 안 넘어지는게 너무 신기해 안 넘어지는게 너무 신기해 옛날에 운동했으니까 다리 깊이 처음 타는 것 치고 잘 타네 나 때문에 애들이 못 가 여기 나가 한 번도 안 넘어졌지? 응 그렇게 말하면 또 넘어지겠지? 내가 잡아주면 더 위험한 것 같아 응 잘 타요 처음 타는 애들이 잘 타는 것 같아 이야 아기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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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앞으로부터 백 번 넘어져야 탈 수 있는 거야 안 멀었지 안 멀었지도 모르겠어 아 뭐야? 포기? 포기! 포기! 오케이 가자! 생각했던 것보다 어때? 가보니까? 덜 어려워 더 서 있는 것도 못할 것 같아 해보니까 괜찮아 근데 가는 건 어려워 뭐 마실래? 응 아 일단 밑으로 내려가야 돼 좀 가야 돼 여기 떡볶이도 있네 지금 좀 마시네 줄었어? 시나몬인가?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? 라면이랑 김밥 먹을 거야?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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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먹어야 돼 어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바꿔야 돼 저쪽에 먹는 자리에 없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샐러드 마이너스 이번엔 이제 마이너스 내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이사 빛 화사 이동댄 왼발부터 1,2,3 왼발 오른발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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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매고기야 재미있고 많이 배웠고 근데 아까 여러분은 못 보셨지만 봤어? 아니지? 엄청 넘어졌어 아 그거 찍혔어 아 엉덩이 아파 그래도 처음 탄 거 치고는 한 열 바퀴 돌았어 맞아 세 번 밖에 안 넘어졌어 응 세 번 맞아 세 번 딱 세 번 두 번 앞으로 한 번 뒤로 다음에 하면 더 잘 탈 수 있어? 응 오케이 다음에 또 타자 네 처음 타보는 거 어때? 재밌어 재밌어? 응 근데 넘어지기 싫어 하하하 아니 근데 오늘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어 오늘? 그리고 다 잘 타 오늘 다 탈 줄 안 해? 나만 진짜 나만 넘어져 원래 보통 막 타는 사람 반 넘어지는 사람 반 이렇게 있는데 넘어진 사람은 없어 아 다 엄청 잘 타더라구요 애기들도 애들 나 놀리는 척 보는 거야 나 이렇게 아니 신기하니까 뭔가 아니야 외국인이라서? 그거 찍고 이거 너무 못 하잖아 항상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i